어, 근데 다리가 엄청 긴데? 비율 길어 보이려고. 이건 누구야? 이건 누구야? 새로운 인물인가? 누구야? 어쨌든 성남선녀의 만남인 것 같아, 음악이? 설레임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봉선 씨예요? 봉선 씨예요? 어, 누구세요? 어머, 웬일이야? 진짜 떨리려 그러네. 어머, 여성. 베레모까지. 옷도 엄청 사랑스러운 옷 입고 갔어. 안녕. 아, 깜짝이야. 안녕. 여기 있었어? 어, 나 여기 있는지 몰랐어. 뭐야? 머리 잘랐다. 머리 잘랐어. 커트했어, 커트했어. 머리 커트했어. 이미지가 너무 쉬운다. 히연 씨? 어머, 이현이 형. 히연이 형. 히연이 형. 히연이 형. 어떡해. 히연이 형 진짜 왔어.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네요. 네. 멋있다. 네. 오, 오. 오, 우와. 오, 우와. 오, 와. 대박. 어, 이야. 저럴 수가 있어. 이야. 봉선 씨 뭐, 어쩔 줄 몰라 하네.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네. 어머. 얘 어쩔 줄 몰라 하네. 너무 괜찮다. 오우. 이야. 이야. 감사합니다. 진짜. 돈비 샤이. 괜찮다. 와 근데 머리 긴 것보다 짧은 게 엄청 나고. 이야. 대박이다. 너 만나고 머리 자른 거야? 이야. 어머 애프터가. 멋있다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요 누나가? 응. 잘 지냈어. 머리 잘랐네. 미쳤났어 누나야. 미쳤났어 어때요? 이야. 어떠니 어떠니 해 누나한테. 괜찮은 거 같아? 더 예쁜 거 같은데? 어때 반응? 더 낫대? 긴 것도 괜찮은데 자른 게 더 낫다가. 어머 어머 어머. 어때? 예뻐 예뻐. 얼굴 더 훨씬 작아 보이는 거 같은데? 더 어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. 아 이제 얼굴이 부각이 되네. 갑자기 눈가에 주리면 신경이 쓰이네. 눈가에 주리면 신경이 쓰이네. 어려보여서. 어려보여서. 어때로 또 신경 쓰이겠다. 나도 되게 빵모자가 되게 자를. 빵모자. 너무 긴장했구나. 진짜 찐으로 좋아진다. 좋아하네. 가볼까요? 알겠어. 우산 하나만 켜야지. 같이 쓸까요? 와 희연. 봐라. 내가 프랑 잘 보잖아. 희연이 형 너무 잘한다. 같이 쓸까요? 같이 쓰자. 네. 오 멋있다. 자. 잠 좀 잤어? 잠은 그래도. 오 뭐야. 키도 너무 잘 어울린다. 아니 매너손이야. 오 매너손. 오. 공정이죠. 아 저거 봐. 표정. 좋아한다 좋아한다. 여기. 여기 앞에. 어. 좀 봐. 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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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끝만 있어요. 손끝만. 진짜 나 없이 봐라. 진짜 나 없이 봐라. 어디 가요. 어디 가요. 누나. 너무 부러워. 아저씨 같이 걸으면 안 돼. 이쁘로 걸어요. 아저씨같이 걷는 거 봤어? 우리 호루였어 지금 니까보고 있는데 야 분위기 잘 다르다 너무 괜찮다 아 모르겠어 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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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뇌